지금 시작합니다. 대신에 계속 이끌어요. 이쪽으로 가볍게 도착했어요. 오디션이 다시 돌아왔어요. 오늘은 공간을 준비하겠습니다. 사장님이 너무 좋습니다. 지금 시작합니다. 지금 시작합니다. 저는 보통은 기계가 되었습니다. 고춧가루 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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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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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상 sekeda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전자레인지에 잘 어울려야 하는데 청양고추 3분만에 넣어주세요 양파 4분만에 넣어 잘 넣어주면 오이 5분만에 넣어줍니다 양파 손으로 잘라주세요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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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